오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의 그 마지막 열정을 나타내고 가을의 정치를 그리게 되는 이날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삼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비춰주시게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인이 한때의 낙타를 앞세우고 많은 종들과 함께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는 신부에게 선물할 사슴 두 마리와 함께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다니는 길인데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식수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졌고 그가 알고 있던 우물들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늙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이 사슴들을 좀 풀어놓아 물을 찾게 하십시오 그리고 종이 사슴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없는 사막에 놓아주자 사슴은 머리를 높이 쳐들어서 공기를 크게 빨아들이고는 본능적으로 바람처럼 빠르게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종들은 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삶 속의 부흥과 형통을 갈급해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무엇을 안타까이 찾으려는 마음과 갈망과 열정과 갈증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곧 은혜, 생수, 축복의 실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오늘 주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성령의 생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던 상태 속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은 성도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머물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땅에 아무 형태가 없고 어떤 생명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땅에 발견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행복을 보증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각 심령 후에 충만하게 말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은 태양이나 달을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분의 자신의 역사였습니다 개수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 주십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 주십니다 태초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비추었고 그 빛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번쩍이는 순간처럼 우리 속에 빛과 생명을 투입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우리 사는 날 떠나지 않고 한상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태초에 비춰진 빛 이 빛이 오늘 우리에게 게시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본문 사절을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누구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빛을 바라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을 나는 새도 그 어떤 짐승도 이 빛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빛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을 봐요 내가 가진 물질 그 물질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의 위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영혼의 죄, 믿음, 소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늦은 밤까지 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던 마음의 염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바라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간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주목해 바라봐 주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보신 사실이 그 탕자에게는 만족과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해계와 눈물 연약함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만족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막 달려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빛, 영혼의 빛, 마음을 주목해서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돌보실을 경험했던 하갈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수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지점에 기울이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한 태초의 빛은 이 빛은요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비춰줍니다 소리답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비춰줬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빛나기를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다 물리치고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반갑게 인사하지만 태양은 고요히 떠올라 세상을 쫙 비춥니다 다 비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소리 없이 속삭이는 숨깨 소리도 없이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은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삼아는 저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뜨거운 열정 체험이나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 라는 믿음의 해이감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 그 은혜의 빛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오늘도 고유하게 우리 삶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어둠의 작은 흔적까지도 물리치여 주시사 은혜로 빛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온 어둠 작은 그 흔적까지도 물리치여 주신다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에만 주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에만 최근 인터넷과 비디오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실패에 주목하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그 실패한 사람의 가족과 자녀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다 공개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욕을 막 하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악함을 보았습니다 제의 영향력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의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나면 우리의 어둠의 시선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계획이 불안전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간과하면서 무서운 죄와 불신과 염려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십니다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신다는 믿습니까? 빛이 빛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시고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목하시면서 즐거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목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파울은 즐거워하세요 오늘 우리 아버지는 오늘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주목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흑안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빛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빛이 아니라 죄를 주목하신다면 와 빛이 아니라 죄를 주목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니 열 번도 아니 백 번 몇 수십만 번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체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은혜의 빛에 시설을 고정하시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의 빛에 주목하고 있노라 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존할 것이다 나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물을 주며 은혜의 물을 주며 키울 것이다 키울 것이다 아무도 이 은혜의 빛을 상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혜로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눈과 마음을 돌리십니다 아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눈과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분의 눈과 마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시며 은혜의 빛으로 위로의 빛으로 평강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뭐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그 빛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빛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빛의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아직 10분의 1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빛 안에는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색깔과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리즘의 빛을 통과시키면 몇 가지 나옵니까 일곱 가지 색깔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빛 안에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빛 안에는 생명을 깨우치는 은혜 생명을 깨우치는 은혜 받을 주다 생명을 깨우치는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길과 방향과 죄의 유혹을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은혜가 있고 지켜주는 은혜 거룩해하는 은혜 모든 연약함과 미완성을 온전히 완성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멜이 될 죠다 뿐만 아니라 죄의는 흑암에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는 그 흑암 속에서 우리를 와 자녀로 선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룹의 은혜 우리 삶에 운행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오늘 믿읍시다 이 다양하며 충만한 은혜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이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빛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빛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태양은 1년 내내 1년 내내 한결같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제 아무리 악한 독재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그 빛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빛은 고질 할지라도 원하는 만큼 빛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빛 그 은혜의 빛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로 할지라도 비춰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비춰주십니다 그 은혜는 제인에게도 비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자에게도 한결같이 사랑으로 비춰주십니다 비춰주세요 염려의 골짜기에 비추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은밀한 밤 그 창가에도 환하게 비춰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차별 없이 비추시는 이 은혜 앞에 머무는 자가 될 저다 머무는 자가 될 저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 눈이 누구 눈이 맨날 누구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빛나고 있어도 눈 먼저는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예? 눈 먼저는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개방되어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이담이라도 다 비춰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저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육체적으로 눈이 모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은혜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받아들인 눈이 닫혀 있어요 사도바울의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의 도구로 수임받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세 투상에서 예수구도를 만나고 눈에서 무지와 교만의 거풀이 떨어졌을 때가 아닙니까? 은혜의 빛을 받아들일 만한 눈이 회복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들과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계획과 목적 속에 필요한 충만한 빛입니다 충만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입만 위로 찾아오신 예수구도께 나갑시다 바디엠의처럼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다메세 자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지사 보게 하옵소서 나를 만지사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 빛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빛은 거미줄보다 더 가늡니다 빛은 어린 아이도 강하게 붙들지 못할 만큼 약해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눈을 보기에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어두컴컴한 재화 사망의 구리에 비춰지지만 그 빛이 약해지거나 변제되거나 태색되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불어난 곳에도 침물되지 않으며 골고다 골짜기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소란을 피우거나 부패되지 않고 한결같이 싱싱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유지되게 하고 우리 염과 육의 질병을 치유하심에 인생의 수많은 갈린 길 가운데서 이 길이 정론의 이 길로 행할 저다라고 개시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빛에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은혜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토록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빛을 사모합시다 이 능력이 내게 머무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여 접소서 마지막으로 손님은 이 빛 안에 가는 성도들을 격려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봅시다 오늘 보면 사절분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우리는 은혜의 빛을 품고 있는 우리를 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 꼭 만납시다 우리를 막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 부족함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까 아 왜 나는 예배가 즐겁지 않을까 왜 설교만 하면 졸음이 올까 눈꺼풀이 왜 그렇게 무거울까 설교 시간만 되면 자꾸 조는 것일까 아 왜 내 삶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기만 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복이 참 좋다 복이 참 좋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은혜의 빛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없는 것 같죠 다 꺼진 것 같죠 심판 때까지 끄지 않으신데 비록 내 믿음이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기처럼 연약해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게 필요한 은혜를 쌓아놓고 축복해 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평가하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줍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에 좋다고 하셨다 제가 그런 설계 한겠죠 여러분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아프기도 하고 삶의 고개가 너무 높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시면 선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여러분 아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보기에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나는 주님의 경의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오늘 은혜로 경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다시 힘을 내기로나 내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열정을 품고 충성되게 감당하며 은혜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추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 한마디가 찬량빛을 감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내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며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말에 디딤돈 삼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의 빛을 받은 자로서 남복한 입술과 까다롭고 비판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향하여 비판했던 자가 누굽니까 탕자보다 나이가 많던 가장 가까운 형이 아닙니까 누가 보면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의 찬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비판하는 형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욕심은 늘어가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은혜만큼은 언제나 청춘으로 사십시오 청춘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청춘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한례를 베푸시고 선한 것을 탐색하게 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혜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기름을 쉬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